아우야. 동관빠보다 낫다. 아, 그래요? 들었지? 동관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동관보다 지금. 어? 맞아. 금탕에 진심인 남자.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늘 꼬리금탕 많이 나가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해야지.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히다, 야. 와, 이거예요. 이야. 어우, 고기가 아주 나. 정말 아주 좋아. 아니, 꼬리금탕 냄새가 너무 좋아요. 훨씬 맛있는데? 꼬리금탕 반응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맛있어. 꼬리가 갈수록 맛있어지는 것 같다. 아, 아니에요. 꼬리금탕 반응. 엔진. 꼬리금탕. 꼬리금탕. 고기금탕. 꼬리금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